평양 직칼실 승냥이 같은 악당들 악당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출동한다 초인천사 조선인민전대 내심하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라낸 바 너무 뜻돼 살지 말거라 우리가 자빠지는 이유는 다시 일어나기 위한다 선택해 여기서 영웅으로 죽을지 악당으로 살지 어디 맞설테면 맞서보자 우리 조선인민전대가 박살을 내주마 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과연 조선인민전대는 북조선의 인민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초인천사 조선인민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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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인 조선인민전대 조선인 조선인민